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야가 뭐야. 내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정신이 넉넉한 사람 같아 이거 언니가 지금 그러고 다닌다는 뜻이야.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인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잖아 순간 여보세요 뭔 말이지. 언니가 지금 정신 넉넉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늘 그 한군데 꽂혀서 불안한 그 기운 그 다음에 늘 핸드폰 돌아가면서 핸드폰만 언제 전화가 오나 그래서 핸드폰을 내 손에서 안 띌 거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맞아요 응 그쵸 네 왜 그러냐면. 이다지 불안하거든. 응.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렸다 치더라도. 순간적으로 작년에 언니가 남자랑 입을 수가 들어왔었어요. 작년 11월 달 뭐 음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응 대답을 해요. 네네네네. 네 응 들어왔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서 네 뭐 싹싹 빌어서. 또 다시 한번 만났을 거예요. 만났어요 예 시간을 주고 네 근데 그 벌은 난 못 주더라고. 그 벌은 난 못 주더라고. 그 년을 만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년을 만났어요. 그니까 남끄시지. 아주 새로운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벌을 꽁친다고 합김에. 벌을 꽁친다고 합김에. 네. 꺼져 꺼져 너 다시는 너의 면상 보고 싶지도 않아. 네. 근데 내가 이제 나한테 좀 상담해 본 사람들은 알아. 내가 나는 무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 아파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 헤어지를 시간을 준다고. 왜. 나는 그 사람하고 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 사실은. 마음이. 네. 지금도 안 돼 있긴 해요. 그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돼 있으면 내가 떨겠니. 보고 싶어서 핸드폰 보겠니. 어. 그냥 얼떨기라 화가 나고. 그 순간은 내가 너 다시는 안 봐. 너 같은. 엑스 엑스 새끼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단 말이지. 이렇게 바로 뻥쳤단 말이지. 네. 몸 자신 있어. 후회예요. 세물도 안 가서 후회야. 그럼 지금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언제야 전화가 오나. 네. 근데 오라는 전화는 안 오고 삐약삐약 다른 자만 오네. 열받는 거지. 응. 그런데. 어차피 이분하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안하게도. 이분이. 좋아하는 여자는 맞아요. 네. 좋아하는 여자는 맞는데. 성냥도 안 맞고요. 사주도 안 맞아요. 언니 성냥 내가 그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네. 네. 되게. 뭐 야외해서 옷도 이쁘게 입어서 되게 쿨할 것 같죠. 안 쿨해요. 굉장히 남자 힘들게 해요. 네. 어디 갔다 왔어 뭐하고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이마 쫙쫙 벌리지 말고 대답을 해요. 네 맞아요. 저에게 좀 심해요. 많이. 아니 할 정도로. 숨이 막혀 옆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남자친구가 숨 막힌다고 했어요 답답하고. 그렇죠. 네. 숨이 막혀서 언니 너는 좋은데. 언니한테 갔어 입구까지 갔는데 나 들어가야지 했는데 남자가 이래 버리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응. 언니는 A고 옆에 B는. 어. 못생겼어 호박이야. 네. 너무 이사를 하면 대화라면 막 대화도 잘 맞고. 막 편하고. 그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세계 와 사는 것 같아. 어? 네. 근데 너는 그게 사랑으로 착각하고 몇 시에 온다를 내 애 와놨어. 어 몇 시 어. 남자 만날 때 더 웃어. 딱 해진 순간부터 집착이야. 집착해요 맞아요. 그치? 네 도착했는지 전화도 하고 집착처럼 해. 도착했는지 전화가 하는 게 아니지 감시하는 거지. 감시. 감시지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숨이 쉬어져. 본인도 안 쉬어질 것 같아. 저도 힘들죠. 본인 그런 본인도 진짜 힘들 것 같아. 힘들어요. 그치. 맞아요. 본인 너한테도 네가.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구나. 맞아요. 내가 이것은. 한 번 오지게 됐거나.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했을 때 일어난 병이거든. 첫사랑에 한 번 바람 피워가지고 헤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다 맞아있나 봐요. 이게 언니의 표현은 안 하지만 언니의 기운. 언니가 불안한 그 기운이. 문이한테는 고스란히 배로 다가와요. 내 살았던 삶. 그게 문이한테는 고스란히 다가와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기가 네가. 이래요. 딱 여기가 연친 것처럼 안 넘어가요. 언니 밥 먹으면 한 두 숟가락 뭐가 많이 먹을걸요 이 상태라면. 맞아요 밥을 많이 먹진 못해요. 그렇죠. 여기서 목에서 놓지 마. 목에서 그렇다고요 여기가 답답하다 보니까. 여기서.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배달은 고파요. 맞아요. 그러니 이 싸움이 이 남자는 이미 언니한테 벗어났어요. 언제 몸이 벗어났단 말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근데 언니 탓이 더 심해요. 네. 바람둥이도 분명히 있지만. 54시간을 잠자는 거 빼고 감시라는 거 어느 남자가 붙어있냐. 맞아요. 그래서 거의 같이 했다 싶게 했어요. 잠시. 살라고 도망간 거야. 어? 살라고 도망간 거라고. 네. 네. 헤어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 왜 자신 있게 알았다고 헤어진다고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음. 성. 제 성질을 못 이겨서. 네. 저는. 하. 그러니. 나한테. 이 남자가 오니 안 오니를 그런 걸 묻지 마세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 네. 그 남자도 오니 탐이 충분히 힘들었어요. 네. 많이 너 바람 피워서 도망갔지 이게 아니에요. 니가 바람을 피우게 끊으면 만들었어요. 네. 인정해요. 그죠. 네. 바람을 피게 만들어 놓고 너 나 배신하고 도망갔어. 예를 들어서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삐 소리 치러야겠지. 백 사주고 맹품 가방 사주고 맹품 옵사주고 뭐 할 건데. 제가 맞아 많이 사줬어요. 그 잡으려고 마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잡히잖아. 네. 마음을 잡아줬어야지. 맞아요. 허탈한 마음을 잡아줬어야지. 돈 주머니에 또 없으면 넣어주면 뭐 할 건데. 정력 마음을 못 잡았는데. 맞아요. 떨리는 거 안 보이세요. 좀 떨고 좀 봐요. 저 집은. 그게 엥 그래요. 너무 떨어다 보니까. 이게 언니의 불안증. 초조함. 그게 보이지 않게 내가 그대로 무녀라 느낄 거예요. 이 일만 아니라 앞전부터 힘들었던 삶. 18살부터 내가 울었던 삶. 17살부터 울었던 삶. 그 삶이 고스란히 나한테 묻어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언니는 남자를 만난다면. 아예 남자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버리든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한번 갔다 오신 분. 네. 왜 이 말 하냐면 사주가 세컨이에요. 세 번째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네 번째가 세컨이라는 거예요. 네 네. 정실부인의 사주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남자한테. 언니가 사랑했다면 놔주세요. 사랑했다면. 지금 그러려고 하긴 하긴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쉽게 되겠어요. 말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아직. 혹시 왔을까. 호스 호시 왔을까. 김 씨가 누구예요. 김 씨 저예요. 김 씨 어떤 할머니가. 네. 그러네요. 인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인자. 인. 응. 인자나 규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그 그쪽이에요 할아버지. 본인 할머니. 네 네. 니가 불쌍하대. 그만하래. 그만하래. 어. 당신이 당신 할아버지나 이러면 안 가르쳐 줬잖아. 네. 할머니 성은 안 가르쳐 줬잖아. 네. 할머니. 그만하래. 그만. 어. 그만하래. 그건 니가 불쌍하다. 그만해라. 그니 오늘 아닙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 사람을 안 밀어냈다 치더라도 아닙니다. 그냥. 항상 이 남자는 그리고 언니가 그러지 않았더라도 항상 밖을 바라보는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울어요. 네 여기서 조용히. 네. 조금 더 나를 좀 사랑하시고 나를 그만 괴롭히시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한 사오 년 있다가 나의 미를 계측하세요. 그동안 뭘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다니시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런 거 놀면서. 하시고. 그냥 기다려주겠지 밤 되면 흥흥 흥 느끼겠지. 잊으시고 내려앉으시고. 그냥 가라앉히세요. 네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